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은 올겨울 찾아올 그 어떤 바람보다 춥고 매서운데요. 정부는 지난 2일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난방비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벌어졌던 난방비 대란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